안녕하세요 애터미 슬림바디 다이어트 멘토 우지인입니다. 자 본운동 시작하기에 앞서 4분 준비운동 8가지 관절을 풀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동작을 구성했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양팔 옆으로 벌리시고요. 어깨관절부터 풀겠습니다. 팔 전체를 돌리는 동작 음악 들리시죠? 2, 1 오른쪽 붙어요. 하나, 둘, 셋 하체는 고정시키고 지금처럼 어깨관절 동그란 어깨관절을 회전시켜주세요. 하체는 고정시키고 상체만 움직이세요. 양팔 옆으로 길게 밀듯이 3, 2, 1 자 계속 반복합니다. 자 다음 동작은 몸통을 비틀면서 척추를 부드럽게 회전하는 동작 자 양팔 양팔로 몸을 휘감으면서 양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세요. 자 양팔에 힘을 빼고 몸을 감아주면서 양쪽으로 흔들어줍니다. 5, 4, 3, 2, 1 자 이제 어깨와 몸통을 풀었죠? 이제는 다리를 들면서 엉덩이 관절을 풀겠습니다. 3, 2, 1 한 발씩 들기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면서요. 양손이 허벅지 아래에서 손뼉을 지정 이 정도 높이까지 드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5, 4, 3, 2, 1 자 계속 멈추지 말고 움직여주세요. 자 이번엔 옆구리를 같이 스트레칭 할게요. 양팔을 위로 번갈아 들으면서 시작! 손끝까지 쭉 뻗어주세요. 옆구리를 스트레칭한다는 생각으로 뽑아주세요. 반대 팔, 반대 팔 자 계속 번복합니다. 자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 동작 아시죠? 충분히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았다 일어나면서 양팔과 함께 엉덩이를 뒤로 빼면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만세하면서 등도 가슴도 펴주세요. 앉았다 일어나기 5, 4, 3, 2, 1 네 이제 하체가 따뜻해지면서 관절이 많이 풀릴 겁니다. 자 이번엔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한쪽 다리를 펴면서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 이 때 중요한 건 힙을 뒤로 빼셔야 돼요. 발목을 꺾어서 다리 뒤쪽 길게 스트레칭 양팔 위로 만세 해주세요. 자 오른쪽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 드시죠? 자 이번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 하나 손끝까지 기일게 뻗고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일으켜주세요. 발목을 꺾은 채로 후 자 양쪽을 다 풀었죠? 자 이제는 발목 관절 뒷꿈치 앞꿈치 위 앞 앞 오른 왼 자 여기에 팔까지 같이 하면 좋겠죠? 허리 머리 허리 머리 오 왼 앞 앞 뒤 뒤 앞 앞 양 팔 같이 몸 이제 좀 따뜻해 주셨어요? 가볍게 점핑하면서 본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하체 운동에 엉덩이와 허벅지를 활성화시키는 하체 근력의 기본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발로 달리고 한 발로 버티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을 배워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발 앞쪽으로 놓으시고요. 한쪽 발을 반대쪽 다리를 뒤로 놓으세요. 그리고 주먹을 불끈 주신 다음에 뒤에 있는 다리를 앞쪽으로 당기면서 마치 달리는 것처럼 한 발로 달리는 것처럼 움직이시는 거예요.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만큼 달리시는 거예요. 달리시다 보면 앞쪽 디디고 있는 엉덩이 쪽에 자극이 오셔야 바른 자세를 하시는 겁니다. 자 달리는 거 오른쪽 왼쪽을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엉덩이 근력을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쪽 대를 놓고요. 반대쪽 대를 뒤로 뻗은 다음에 이렇게 체중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앞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면 엉덩이 측면에 있는 근육에 자극이 올 거예요. 그러면서 엉덩이 관절에 붙어있는 근육들을 아주 단단하게 해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오른발 앞에 있고요. 왼발 뒤에 있어요. 레벨 1 동작. 레벨 2는 다리를 들면서 당기기. 4, 3, 2, let's go, go! 자 신나게 달려주세요. 20초 동안 달리시는 겁니다. 한쪽에 20초씩. 앞쪽 무릎 구부리고 뒤에 있는 다리를 몸쪽으로 당기세요. 하나 둘 하나 둘 5, 4, 3, 2, 1 엉덩이 뻐근하시죠? 힙 돌려주면서 풀고 자 이번에 반대쪽 왼발이 앞에 있고요. 오른발이 뒤에 있어요. 뒷발 당기기 시작! 양팔을 앞뒤로 힘차게 흔들면 다리가 더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발바닥을 바닥을 꾹 누르고 앞쪽 무릎을 구부리세요. 하나 둘 하나 둘 5, 4, 3, 2, 1 벌써 심장이 뛰죠? 지금 숨이 찬 운동 맞고요. 이번엔 근력 운동. 한체 근력. 싱글 레그 스쿼트 시작! 다리를 뒤로 쭉 뻗으세요. 뒤쪽에 있는 다리를 무릎을 구부리지 말고 뻗고 레벨 1 동작. 레벨 2는 지금처럼 다리를 들어줍니다. 1, 2, 1, 2 앞쪽 디딤따리에 엉덩이 측면이 자극이 오면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3, 2, 1 네, 엉덩이를 잡고 크게 돌려주세요. 자 반대쪽 왼발 앞 상체를 앞쪽으로 기울입니다. 시작! 레벨 2 동작 하실 때는 양팔을 잡고 앞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상체를 낮추셔야지 바른 자세를 유지하실 수 있어요. 지금 한 동작마다 20초씩 하고 있죠? 2, 1, 1 네, 중간에 10초씩 몸을 다시 풀고 그다음 20초를 준비합니다. 자 처음부터 반복해요. 다시 달립니다. 오른발 앞에 시작! 숨이 차는 건 체지방이 지금 타고 있다는 뜻이니까 숨을 더 거칠게 쉬실수록 좋아요. 후! 양팔을 앞뒤로 힘차게 흔들어주세요. 후! 2, 1 와! 파이팅! 예! 반대 왼쪽! 4, 3, 2 달리세요! 1 자 지금 제가 레벨 2 동작 보여드리고 있죠? 레벨 1은 발바닥에서 터치하고 당기고 레벨 2는 중심을 더 잡으면서 예, 양팔은 앞뒤로 힘차게 흔들어주세요. 5, 4, 3, 2, 1 와! 자 이번에 마지막 2개 남았습니다. 20초씩 8번 하고 있고요. 다시 엉덩이 근력운동 한발로 버티기 시작! 엉덩이 집중하셔야지 엉덩이의 근력이 그리고 근육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스마일 잊지 마세요. 3, 2, 1 와우! 지금 엉덩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게 느껴지시죠? 반대쪽! 왼쪽! 4, 3, 2, GO! 자 절대 무리하지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강도선에서 멈추지만 마세요. 20초 동안만 딱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 엉덩이에 지금 운동되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2, 1 와우! 지금까지 하체, 엉덩이, 허벅지 운동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마무리 스트레치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다리는 어깨보다 넓게 벌리시고요. 가슴을 쭉 펴시고 어깨에 긴장을 푸세요. 자, 오른팔부터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려주세요. 반대팔 길게 뻗으면서 숨 들이마시고 크게 돌려서 내리세요. 자, 양손을 깍지 껴서 앞쪽으로 쭉 머리 위로 보냈죠? 손가락을 쫙 펼치면서 기지개 켜듯이 내리세요. 자, 다시 한 번 숨 들이마시고 크게 돌리면서 내리세요. 자, 오른발을 몸 뒤로 보내주시고요. 오른쪽 종아리 스트레치입니다. 자, 뒤꿈치를 꾹 눌러주시고 앞쪽 무릎은 구부려주세요. 자, 그대로 오른팔을 같이 옆구리로 스트레치하면서 종아리부터 옆구리까지 자, 반대손으로 손목을 잡고 조금 더 길게 늘려줍니다. 옆구리가 길어지는 느낌 자, 그대로 팔꿈치를 구부려서 머리로 팔을 밀어주면서 시선은 사선 위쪽 보시고 가슴 앞쪽을 스트레치해주세요. 자, 다시 양팔 머리 위로 뒤쪽에 뒤꿈치를 들고 등을 뒤쪽으로 볼록하게 뒤로 허벅지 앞쪽 스트레치 되죠? 자, 다시 양팔 위로 크게 돌려서 내리세요. 체중을 앞쪽으로 이동해서 뒷발을 가지고 오시고 무릎 위에 걸쳐주세요. 자, 엉덩이 바깥쪽 안쪽이 운동이 많이 됐잖아요. 자, 스트레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중심을 잡으면서 엉덩이 뒤쪽에서 늘어난 느낌이 드시게 자, 그대로 그 다리를 넓게 벌려서요. 자, 손으로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주면서 허벅지 안쪽을 스트레치해주세요. 반대쪽 손으로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그대로 가슴을 낮추고 허리를 말아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자, 반대쪽 왼발을 몸통 뒤쪽 멀리 놓으시고요. 왼쪽 뒤꿈치 누르면서 종아리 스트레치 자, 왼팔 연결 왼팔을 옆구리를 스트레치할 때 위로 쭉 뻗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멀리 뻗어주세요. 자, 반대 손으로 손목을 잡고 길게 한 번 더 늘려줍니다. 갈비뼈 사이사이가 스트레치되는 느낌을 느끼면서요. 후 팔꿈치를 구부린 다음에 머리로 팔을 밀어주시고 시선은 사선 멀리 보세요. 가슴 앞쪽, 겨드랑이 쪽이 스트레치되게요. 자, 양팔을 그대로 위로 올렸죠? 뒤꿈치를 들고 등이 뒤로 꼴록하게 되도록 허벅지 앞쪽이 스트레치되고 있습니다. 다시 양팔 위로 팔 크게 돌려서 내리시고 체중을 앞쪽으로 이동시켜서 뒷다리를 가지고 오세요. 발목과 무릎을 잡고 엉덩이 근육을 많이 썼잖아요? 엉덩이 안쪽에 있는 근육을 스트레치하는 동작 후 자, 그대로 다리를 옆쪽으로 가지고 오시고 다시 한번 무릎을 양손으로 밀어주세요. 자, 이번엔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조금 더 멀리 스트레치해주세요. 자, 오른쪽 뒤꿈치를 꺾어서 허벅지 다리 뒤쪽이 스트레치되게 자, 반대쪽 발목을 꺾으면 다리 뒤쪽이 스트레치되죠? 자, 그대로 양손 무릎 위에 천천히 척추를 말아서 롤업 하고 올라옵니다. 자, 양팔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과 함께 마지막 숨 마시고 내쉬고요. 네, 지금까지 쿨다운 정리하는 스트레치였고요. 그럼 애터미 슬림마디 쉐이크와 함께 건강한 다이어트 되세요. 감사합니다.